Q. 아아아아아아 서울시청의 서비스입니다. 김혜는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러죠 현재 벌써 점수가 6점 차입니다. 여기 경진수업은 기습적인 공격 한 차례 만했습니다만 결국 포인트 베이첼 선수가 김혜는 선수 그걸 참 아내 앞에서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9대2입니다. 서울시청의 서비스 강지훈 받지 못합니다. 부천시청의 서비스 어 좋아요? 나갔습니다.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두번째 게임 시작되었습니다. 두번째 게임에 선출 역습을 하지 못하거든요. 그렇죠. 아아아아 동선에 꼬임이 없어보이는데 네 맞습니다. 지금 부천시청의 선수들은 강지훈의 서비스 아아아아아 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결정부를 냈으면 좋겠어요. 예 예 예 아아아아 아아아아 보이게 된거죠 예 자 또한 계속 확실한 결과를 만드는 두 팀이거든요 하지만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네 넓 너어어엉 으아아아 이어 지네요 제 카다로운 경기 동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부천시청의 서비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업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베이철의 서비스 아 구요 부처 시청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울 포인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엣지가 김현웅의 서비스입니다 아 김영현 벗어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